제-페-토 제-페-토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이제 제페토를 좀 받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라떼 얘기를 또 좀 하자면 싸이월드 그리고 그 전에 또 무슨 프로그램 있었던 것 같은데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아바타 꾸미기 하고 뭐 이랬던 옛날이 떠오르는데 지금 아바타 영화 2가 나온 이 마당에 제-페-토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-페-토 앱이 다른 회사의 앱 및 웹사이트에 걸친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도록 아니 난 추적은 일단 좀 나중에 할래 제-페-토 친구들이 보내요 음 오케이 알림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 나만의 아바타를 선택해보세요 어디 보자 오늘은 남자구나 짐 backed지angan 얘 귀여운데 얘 아바타 이름 이렇게도 되나? 기역 아 진짜? 생년월일을 알려줘야 돼? 꼭 알려줘야 돼? 아이템 할인 소식 보너스 알림도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릴게요 알았어요 얼굴부터 꾸미자 신상품 순, 인기 순, 내 아이템 순 내 아이템 순?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? 아 코코톡으로 계속하게 아이디? 아이디는 영문 숫자 조합으로 아 기억 기억씨 얼굴부터 내 아이템 순으로 해서 일단은 무료로 꾸며보겠어요 아휴 좀 기다려봐 얼굴이 길어지니까 엄청 성숙해 보이네 역시 왜 계란형을 이쁘다 이쁘다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눈썹 아 눈 눈이 중요하지 나는 조금 인디언눈이 좋은데 약간 그 다음에 코 코는 코가 중요하지 옆모습이 어떤지 보고 싶다 볼 수 있나? 먹보나? 예뻐져라 예뻐져라 그 다음에 입술 우쌍이 좋지 우쌍이 아 찐입술 같은 거 없나? 찐? BTS 찐입술 몸은 체력을 내가 변경한 거야 지금? 어 그래 블러셔 아 섀도우 색깔이 너무 두근데 그냥 아이라인만 하고 난 요정도만 갖겠어 속눈썹은 잘생겼다 옷은 댄디하게 이거 괜찮다 아지가 너무 없어보이는데 아지를 아 점점 모양이 이상해져고 간 역시 현질이 중요한데 아직 처음이니까 좀 좀 이따가 현질은 좀 이따 할게 아 이거 이쁘다 너무 진지해 야 문득 머리를 바꿔주고 싶어지네 아지는 이게 최선입니까? 역시 넌 뭐가 좋아 갑자기 이게 이쁜데 6440원 그래 지금 안 해 어 얼핏 송종기 같기도 한데 하하하하 뭐지 무료 코인 내 코인을 쐈으니 코인을 벌러 가볼까 하루 한번 최대 1000코인 당첨 해야지 해야지 시작 하하하하 그래 광고 보고 두개 떴다 네 360코인 받았구요 아니야 아바타야 헤어 장식 이런거 하지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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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고 싶어 재밌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역시 탄생해줘서 고마워 응 형 잊기